근데 꿈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분명히 흔들려요 근데 정확한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첫 단계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오토팜에서 내는 것이고 그 다음 목표는 리더스클럽이고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못 가도 로얄 마스터는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로얄 마스터 가면 어디 가요? 크루즈행 가잖아요 저는 내년에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신혼여행은 안 보내고 제가 내년에 로얄을 가서 크루즈 여행에 함께 가려고 계속 그런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도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제가 계속 크루즈 여행을 하니까 잘 돼 가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어쩌다 있으면 일이 안 되냐고 걱정도 해요 일이 잘 되어야 크루즈도 따라갈 건데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성급을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집에 가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중간에 포기할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포기해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장님도 그러셨죠 계속 말로 큰 소리를 외치라고 외치라고 누가 보면 호황된 얘기고 꿈 진짜 꿈 같은 얘기지만 계속 말로 하다 보면 이루어진다고 생생하게 꿈꾸면 꿈꾼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는 혼자서 주문을 계속 하세요 나는 언제 뭐가 될 것이고 나는 언제 리더스클럽 들어갈 것이고 나는 언제 스타마스터 갈 것이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우리는 몸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나가야 만나고 하루에 한 명 만나는 것보다는 열 명 만나면 확률이 많잖아요 열 명 중에서 누군가는 애테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소개를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만 결국 우리가 혼자 성공이 아니고 함께해야만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지금은 다니는 것이 행복해요 저는 운전도 하지 않아요 면허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저보고 처음부터 이상하대요 보험을 그만큼 했는데 왜 면허가 없냐고 운전을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험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저는 차를 운영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더 있어야만 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보험료도 있어야 되고 다니다 보면 주차단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100만 원을 더 벌어야 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나는 그 100만 원 더 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그냥 가방 메고 들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만나서 바쁘게 다니는데 운전도 면허 딸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면허 딸 시간도 없었고 진짜 그냥 아침 일찍 다니고 수정집까지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면허가 정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남편 사주고 나니까 남편이 그냥 태워다 주고 데리고 오고 멀리 갈 때는 그것까지 태워다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워다 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만 데려다 주면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스마트폰 하나면 버스 시간표 예매되고 기차 예매되고 시간 맞춰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면허도 없는데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면허가 있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일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전 안 하신 분도 내가 운전을 안 해서 일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뭐예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제품 주문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같은 부산 시내에 있어도 거의 택배를 보냈어요 하루에 택배를 많이 쌌어요 편지 쓰고 택배 보내면서 제품 주문 들어오면 또 하나씩 선물로 하나씩 김 나오면 김도 하나 먹어보라고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택배는 그냥 보내고 다음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들고 가면 하루에 며칠 못 가잖아요 택배는 보내면 하루에 열 군데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내고 또 전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소비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소비자들은 제가 관리를 못하니까 바빠지면 소비자들은 또 주위에 누군가가 가까운 데서 자주 만나는 분한테 제품을 써주게 돼 있어요 그게 에텀이 비전인 것 같아요 처음 만드는 소비자를 내가 끝까지 그 소비자를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계속 만나는 일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이 없으시면서 누가 또 소비자 만드는 일을 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또 소비자를 그분들한테 제품을 써봤으니까 제품이 전달되면 또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에텀이 일이 너무너무 쉬우면서 쉽다고 하면 뭐예요? 힘든 분들은 계시겠죠? 힘들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제품 전달하고 소비자 만들러 가는 일이 가기 싫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내가 서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그것들 때문에 맞죠? 그러면 진짜 팔지를 못할 때는 치솔 하나라도 가서 써보라고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죠? 내가 사서 주는 거는 뭐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거는 주지 못하지만 치솔 하나라도 써보라고 하면서 써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써보니까 좋다 좋다 라는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가족이 다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후속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고 후속 관리 하시고 난 다음에 제품 써보고 좋은 분들한테 가보자 라고 하라 하잖아요 소비자를 만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부절히 써보고 좋아하는 제품이 뭘까? 그 제품에 내가 만족한가? 먼저 제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제가 제품 써보고 제품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써보라고 써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써보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시스템에 세미나에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두 번 세 번 하고 안 해요 그죠? 저도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회원가입 시켜주고 저한테 계속 제품 쓰게 하지 않았고 와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제한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와보라고 했어요 제가 안 갔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또 그 운이 되려고 하니까 가보게 됐고 가서 두 시간 듣고 나니까 제가 결의결단 하게 되었고 결의결단 하면서 세미나 오면서 꿈 작성을 했고 꿈 작성을 하고 나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움직였고 오직 했던 일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수많은 파트너들이 생기고 수많은 해외 사업자들까지 해외 소비자들까지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서버로 하다 보니까 세계 글로벌이 우리가 갈 때마다 때로 회원을 가입한다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애터미 마케팅에서는 한 코드만 있으면 그 코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나의 라인 밑으로 회원 가입이 되고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번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명절이 되니까 한국에서는 매출들이 전부 다 명절 새로 간다고 조금 평소보다 아마 줄어드는 느낌들을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매출이 어디서 많이 올라오나 봤더니 저는 읽지도 못하는 영어 매출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장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 회장님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말 우리가 해외 매출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 부자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그 말이 실감났어요 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위에 같이 있는 분들이 정말 함께 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친구를 정말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업을 그래서 계속 연락을 했었고 갈 때마다 만나자고 했었고 했는데 계속 거절이 당했어요 제품은 조금 쓰다가 해운갈비 쓰다가 그 다음부터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바빠져서 후속 관리를 별로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원 데이 세미나 왔습니다 원 데이 세미나를 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우리 리더스 클럽 제가 리더스 클럽 때였어요 로얄 올로그 작년에 리더스 클럽 올라와 인사하고 내려가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친구야 내 여기 와있다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고생했다 나도 네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할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성공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세미나를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판매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비록 우리는 애터민 속에서 라인은 틀릴지언정 애터민은 뭐예요? 성공하면 다 같이 크루즈 배 안에서 만날 것이고 성공의 자리에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제일 라인에 등록해 있는 친구가 또 동기부여를 받고 세미나를 오게 되고 부업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 진짜 우리가 크루즈 여행 상한선에서 진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일을 저는 생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애터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자되는 일을 회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선택을 해서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음이에요 애터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장님께서 유통사업에 기회를 주셔서 우리한테 돈 드리지 않고 무자본으로 무경험으로 유통사업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잡으시고 함께 큰 사업을 하셔서 우리가 모두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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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